드디어 왔어. 내가 그 다음 아이템을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셀라입니다. 감독입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새로운 신기한 아이템을 서로 가지고 오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전에 제가 갖고 온 아이템이 좀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실제로 본사에다가 한국이 언제 들어오냐고까지 연락할게요. 진짜로. 내가 쓴 건? 그건 몰라. 저번 아이템은 솔직히 가격대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잖아요. 그렇죠. 한 70만 원대도 되죠. 저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중국에서 날아온 또 중국이야? 중국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아이템을 접근할 수 있는 편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게 조금 더. 셀랍의 기존의 색깔이기도 했고 이거 뭘까요? 흠. 왁스. 일단 왜 이렇게 기대가 안 되지? 그러니까 세차 시켜놨겠지. 얼티메이트 세라믹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일단 300ml인데 300ml에 12,000원. 12,000원? 12,000원. 배송비 무료. 5일만에 왔어요. 5일만에. 알리인데 5일만에. 싸긴 싸네. 그리고 또 단배 장점. 알리에서 판매량도 제일 많았어요. 리뷰 수 몇 개예요? 리뷰 수가 2,000개. 판매량 8,832개인가? 아 잠깐만 뜯었는데 또 있어. 저요 저요 저요. 뜯어드릴게. 저걸 저렇게 뜯는 사람이 어딨냐. 진짜 무식하게 한다. 무식하게. 대충 막. 이게 뭐냐. 그치 그치. 리뷰 마코팅제에 12,000원이면 접근성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300ml라서 12,000원인지. 100ml 하면 6,000원. 배송비 무료. 아 진짜요? 진짜. 뭘 사든 배송비가 무료예요. 어. 그럼 바로 써보죠. 뿌리고 닦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용방법이 특이해요. 뿌리고 닦는 거. 뿌리고. 뿌리고 닦는 거 같잖아. 뿌리 돌렸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용법이. 뿌리고 스펀지로 펴바르고 3분간 통화시킨 뒤 닦아내라. 뭐 써있어요? 써있어요. 영어로. 읽을 줄 알잖아. 영어로 클린앤디. 이거 영국식인데 너가 읽어야겠다. 아 근데 이거는 나는 알지. 저는 영국에서도 서쪽이고 내게는 동쪽이에요. 동쪽 발음으로 되어 있네. 좀 달라. 일단 그냥 빨리 보여주는 게 낫지. 이걸 읽을 줄 안다. 그치 뭐. 자랑 같대. 자랑 같다고. 매장하게 해봤자 뭐하냐고. 영상이 잘 나와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많이 그래요? 아 이거 어플에도 좀 해줘야죠. 아. 그래야 예쁘게 보여. 하나하나 다 신경 써줘야 돼. 근데 이게 내가 하나 잘못 산 게 있어요. 판매자가 여러 명이에요. 같은 제품인데. 근데 판매자에 따라 스펀지를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나는 바보같이 안 주는 걸 샀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제품을 횡령해서 가지고 왔다? 들켰다. 아 근데 그냥 뿌리고 닦아버리면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뿌리고 닦아야 될 것 같은데? 굳어요. 보여요? 네. 햇빛이 이렇게 쎄는데 당연히 그치. 아 그래도 얼룩 나와도 우리 자리잖아. 맞다 맞다 맞다. 뭐야 신내 나는데? 그러니까. 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저보세요. 어우 잠깐만. 나이타 있어요? 불 붙나 모르겠다. 안 붙어. 안 붙죠. 이거 이거 유리마코팅 재료라고 보기 어려워. 유성기열이 아니다. 이거 그냥 이거 문학스 개념이라니까 진짜. 그니까 근데 왜 사용법이. 오 아니네. 닦기기. 오 그러네. 닦기기 잘 닦겠네. 오. 잠깐만. 뭐야? 오 반짝거리는데? 슬림컴이 좋다 야 그래도. 그래? 이번 건 좀 내가 자신 있어. 오오오. 야 근데 진짜 좋다 이거. 오 슬림컴이 있네. 이게 리뷰에 진짜 다 좋다 좋다 얘기밖에 없었어요. 진짜 다 좋대. 리뷰가 아까 몇 개됐죠? 8000개? 리뷰는 2300개. 아 2300개? 판매된 게 8000개고. 아우. 방금 라이터 하는 거 잡혔나요? 어 제가 사봤어요. 어딨어? 라이터 줘. 좀 젖어가지고 또 안 나온다 야. 아 나 안 돼? 아 나온다. 안 돼. 아. 그럼 이거 유리마. 아이고 라이터 젖었어. 이거 세라믹 코팅제가 아닌. 원래 이게 유성유들은 불이 확 붙는다고 그러니까. 물이 안 섞인 것들은 불이 붙고. 물이 섞인 것들은 불이 안 붙는다. 세라믹 코팅 재료로 보기 조금. 어렵다. 어 어. 어. 잠깐만 되게 더 쉬운데. 그러니까 이 옷이 나왔네. 파울러 할 수는 안 돼. 제가 무락스인데 3개월 간다 우리나라처럼. 아니 이거 3년. 3년. 아 3년이라고요. 3년. 아 3년? 지속기가 3년. 에이 이게 말이 돼 솔직히? 말이 돼? 진짜 3년. 아 그러면 스웨이드로 작업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니까. 근데 스웨이드로 작업성이 너무 안 좋아. 하긴 라지오 같은 것도 이제 그냥 뿌리고 닦으면은. 1년 없긴 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게 불이 붙는다고. 아. 르미너스 LM 그래핀 스프레이 그것도 불이 붙어. 물이 안 섞인 물왁스가 있고. 물이 섞인. 왁스가 있고. 물이 섞인 걸로 보여진다. 시석을 많이 했다. 볼 수 있다. 애초에 만들어지는 성질 자체가 다르다. 아 근데 슬리카는 진짜 좋긴 하다. 카드 없나? 카드가. 그럼 이런 거 세차장에서 놓고 다니지 말라고 이거. 몇 자리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맞아 분실하는 게 이게. 세차하는 사람도 공감할 건 우리 한 3, 400장 잃어버렸어. 그럼 너무 칠칠맛진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조심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카드가 좀 저기야 달았어. 달았어? 오 그렇네. 슬리카 있다. 오 멋있다 감독님 이거. 다 주워. 죽는 사람 거 이제 주인. 아싸! 잠깐만 잠깐만. 제로 제로. 이거 주워야 돼 이거. 이게 수록 카드라고. 자 자 자 자. 회식값 쓰다 오늘 회식. 회식. 내가 쏜다 감독님 카드로. 이거 진짜 슬리카만 하면. 그렇죠 인정? 내가 여태까지 가져온 것 중에 제일 슬리카. 이 정도면 8, 9점 될걸요? 진짜 이 정도면 8, 9점? 근데 이게 스폰지가 굳이 필요가 없다 진짜. 감독님 그럼 이거. 도장면만 사용 가능해요? 네. 도장면만. 유리 이런 데는 안 되고? 안 돼요. 아 유리는 또 안 돼요? 얘네 거는 맨날 왜 유리가 안 되냐. 아니니까 따로 팔아. 유리는 유리꺼. 도장면만 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꺼. 아 그런 식으로. 얘네 라인업이 꽤 많아요. 어허. 인증이 잘 된 게 맞겠죠. 안전한 거겠죠 이게. 아무래도 판매하는 거니까 뭐. 그렇지 그렇지. 물건너 와 잘 봤으니까. 몰라 중국 거는 모른다고 그랬어. 진짜 싫지 뭐야. 요즘에 우리 카티바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힘을 얻어서 패배로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진짜로 중국 것들은 뭐만 하면. 이게 뭐야. 아이씨 진짜. 근데 생각보다 그 거뭇거뭇한 그 얼룩이 많이 남진 않죠. 아니 아니요. 많이 남진 않는데. 잘 닦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차랑 잘 결합이 된다. 아 너무 웃겨. 연결하자 연결. 이거는 좀 찔러날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아직까지는 크게 뭐. 단점이. 무엇보다 슬림값이 진짜 마음에 들어. 이 광도도. 밝은 차들이 발랐을 때 좀. 진짜 반짝반짝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좋긴 합니다 일단. 그 포르쉐 그거 사올라 했잖아. 아 예. 달러값이 올라가지고. 그 값이 아니더라 더 비싸더라. 원래 180인데. 지금 사면 240. 맞아. 그때까지는 손이 떨려가지고. 시켰다가 전화받고. 죄송합니다. 취소해주세요. 좀 돈 저기. 저기 잘해서. 다음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 돈으로 사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 진짜. 인성이. 사람 인성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든 욕은 다 저한테 해주십시오. 아 진짜 넌 너무 착해. 이 감독님이. 사람이 나쁘긴 한데. 죄송합니다 내가. 너만 인생하잖아. 그냥 나만 욕받고 그냥 끝내자. 아니 구독자분들이 원하면. 오늘 소주 한 잔 먹자. 그래 하아. 솔직히. 작업성. 인정? 인정. 슬립감. 슬립감 인정. 좀 삐대한 눈으로 보긴 했는데. 좋긴 좋네요. 그럼 이거 경화 시간도 있겠네요. 12시간 했어요. 아 12시간. 12시간 하면 3년을 가는 거예요 이제. 12시간만 투자해. 그럼 내 차에 3년 동안 방어가 돼. 와. ptf 안 좋았구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제 경화해야죠. 나도 이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어. 오늘 그래도 해가 모처럼 따뜻해서 저희가 실외로 나왔거든요. 지금 뒤통수가 뜨거워. 어 맞아 아파. 이 정도의 햇빛이면 굽기가 빨리 될 거란 말이죠. 내일 밑에 줄까지 딱 해가지고. 송곳 이런 것도 가져가야겠다. 그거는 약품이 아닌데. 아니 코팅이 됐을 때니까 찍어봐도. 그 라인도 이렇게 했을 때. 에에에에에. 그래서 그걸 해보는 게 낫지. 이거네 이거네. 코팅제 좋으면 그거 맞겠지. 그렇지. 3년을 간다는데. 일단 경화를 시키고 오겠습니다. 하루 동안 내비둬 놓고서. 그 다음 한번 손을 대보도록 할게요. 퍼포먼스가 어떤지. 내구성은 얼마나 좋은지. 처음으로 기대돼. 형이 갖고 온 것 중에. 그러니까 일단 말만 들어봤을 때는. 제일. 이 가격이 그게 된다고? 이게. 진짜. 당연히 아마. 제가. DNA가 한국 사람이라. 에이 저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작업성이 쉽고. 뭐 반짝임을 유지해주고. 지속력이 뭐 한두 달 간다. 많이 천원이면. 이야 이게 맞거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얘네가 그렇다는데. 믿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보자고요. 오케이. 나 자신 있어. 알겠어요. 알겠어. 내일 마저 촬영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난 나머지 안 된데. 다 바르라고. 네네 그렇게 하십쇼. 좀 이따 영상에서 좀 이따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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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틀째가 됐습니다. 광도 죽여주는 거 봤죠? 광도 봤죠? 광도 봤죠? 아니 지금 이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겨울 날씨가 너무 안 좋긴 해요. 아 그건 인정, 인정. 지금 진짜 눈도 비도 너무 더럽게 내리고 웬만한 콘텐츠도 다 이렇게 남을 거야. 맞아요. 일단 물을 뿌려보면 다 알겠지. 뿌려도 지식해가지고 이렇게. 나 자신 있어. 내가 준비해 올게. 아 예, 방금 자기 콘텐츠 하는 것도... 신났어, 신났어. 추워지겠는데. 영하 13도. 오늘 그랬어? 아니 그럼 못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새 차보다 일단은 건강을 먼저 챙기십시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혼자 웃어요, 뒤에 가서. 잠깐만.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했는데 나? 아니 이거 너무 많이 찼는데 이게? 근데 여기 엄청 많이 뿌린 거 아시죠? 네. 일단 해보시죠. 일단. 아직, 맞아 아직 미네랄 제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아직 안 쳐서. 산성을 해봐야 돼. 산성을 안 했어. 이거 한번 잡아 볼래?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나 내구성 테스트까지 할 거 다 챙겨왔는데? 이제 살아나요? 뭐래? 그냥 뭐 희망상 얘기하는데? 돼지갈비 먹고 싶다. 먹으러 갈까 우리? 그러니까. 이것만 안 했으면 빨리 쭉쭉 끝나고 지금쯤 먹고 있을 텐데. 정치 퇴근을 해본 적이 없어. 감독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아직 나 때문이란 게. 들렸어요? 맨날 다시 해라. 다시 해라. 한 번만 한 번만. 어게인 어게인. 아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독자 분들께. 네네. 우리도 잘해. 네 컨텐츠 진짜 재밌고. 내 컨텐츠 내가 재밌고 하는데. 재밌어. 오빠. 아 뭐야.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스웨이드로 이렇게 직접 도장하는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법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 모든 제품은. 권장 방법은 일단 하고. 이게 확실한 방법 같긴 해요. 일단 미치질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내구성 테스트하면 끝나지. 내구성보다는 그냥. 어차피 프레이스 했으니까. 하색 작업 한 번만 해도. 할 거니까 뭐. 근데 이렇게 차이 날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아무리 타월로 했다 치지만. 아까 뭐 저기 트렁크도 막. 침수처럼 나왔다 보니까. 트렁크도 완전 침수로 나와. 트렁크 쪽도 우리가 그냥 타월로만 다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연견도 침수로 나와. 맞아 맞아. 타월도 이미 축축하게 좀 져도 있었는데도. 안 나왔어요. 신기하네. 내가 무조건 진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 스펀지로. 에이 에이. 뭔 짓이야. 뭐야.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미치질을 해야 돼. 미치질을 그래도. 어 준다. 자. 이제 중국 것들만 바꿔면 안 돼요? 영국 것도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걸 갖고 와요. 왜 이렇게 중국 거 갖고 와. 영국 거는 좀 비싸서. 사주실래요? 중국 거 할까? 그래. 중국 거 하시죠. 그냥 감독님이 중국 꼬집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자기 콘텐츠잖아. 나라를 갈아탄다 해도. 하나는 성공하고 갈아타고 싶어. 왜 근데 그 중국 박스 중에 진짜. 빨간색깔 박스. 황차올라. 황차올라. 그거 대박이었잖아. 황차올라. 내가 구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거는 구독자분들이 선물 주신 거잖아. 구독자분들이 준 거지. 내가 선택해서 가져온 게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구독자분 있잖아요. 아직 연락을 안 주셨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 콘텐츠가 계속 장기화 생기는 거 아세요? 띄 bacon.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구델이 여행 해 주세요. 네. 그냥 살짝만 넣어. 살짝만 넣어. 괜히 탈출 될라. 혹시 모르겠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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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와. 됐어요. 아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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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링크가 링크 이러나 오 진짜다 오 어 나네 나네 링크가 엄청 빨라 이쪽 한번 해볼게요 이쪽 한번 확실히 근데 작업 방법이 이쁘게 많나봐 내부속이 좀 강하지 않으면 링크가 쉽게 아니잖아요 색감도 있는데 이거 일어나면 좀 괜찮네 진짜 생각보다 물거리긴 하네 링크가 점점 없어진다고요 링크가 점점 없어지는거 같은데 빨리 일어나오니 사라지는데 어 진짜로 점점 없어지는데 헹궈볼까요 링크는 분명하게 일어났어요 아 아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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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숨만 떨떡 떨떡 쉬는 상태인거 같은데 일단 닭 뒤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게 맞잖아요 저희는 내가 잘못 봤어요 내구성이 3년이라 했잖아요 유통기한이 3년이고 아니 그거야 내가 자료를 띄워줄게 이게 분명히 메인페이지 메인 딱 상품 메인에 제품 딱 올라가있고 300ml 3년으로 뭐가 써있어 3 years 3년이요 그치 근데 알고 봤더니 음식관이 그치 좀 더 정보를 찾아봤죠 네 지속기간이 얼마나 다냐 3개월 3개월 3개월도 못갈거 같은데 아니 비아봄받고 미치질이 다녀 그건 몰라 우리가 카티바도 3개월 지속된다면 간다니까 3개월은 맞는거 같아 걔네가 너무 헷갈리게 적어놨다 근데 애초에 3년이라는게 솔직히 조금 믿기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 3년에 꽂혀서 산거지 솔직히 처음 세차하는 입장에서 발라보고 와우 진짜 부드럽다 느낄 수 있을만한 진짜 좋은 슬립감이었다 근데 여기서 당구하는게 스웨이드 작업을 해야되잖아 초보자 대상으로 스웨이드 작업을 한다 이게 또 말이 안맞거든 그거 한번 할바에는 진짜 유기맛 발라보니까 그치 그치 어차피 비슷비슷한데 요즘에 셀프율이 잘 나와가지고 쉬워 이게 중국의 기계기술력은 지금 믿을만해 케미컬은 아직 아니라니까 솔직히 좀 못 믿겠어 아니 진짜 말했잖아 그니까 둘이 거래를 해 1차분량이 가 성분이 있을거 아니야 2차분량들 달라 3차분량들 달라 4차분량때 불법이 들어가 있어 뭐야 이런 경우들이 진짜 허다하대 예를 들어 다른 나라로 갔을때 그 국가에 있는 바이어들이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준거해 그래서 찾고 찾고 찾는게 한국으로 들어온데 일본 아니면 한국 아니면 대만 일단 나도 그런 얘기야 직접 몸속 경험은 못해봤지만 다 내본적은 없지만 아무튼 뭐 그렇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왁스로는 조금 내가 승부를 보지 못할거 같아서 중국에 이색 소모품들을 모으고 있어요 얼마전에 뭐지? 에어건 뭐 이런데 뭐 안걸리는데 아니요 벌써 막 아니 공장에 자꾸 와있어 며꼬 막 기술밋아 무서워 죽겠어 열어준는데 비둘기 이야 뭐야 어떻게 살아온거야 몰라 왁스들이 중국은 그만합시다 좀 좋은거 독일이나 잘 만드는데 많잖아 재밌는걸 좀 컨택이 너무 별로야 근데 감동이 컨텐츠가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게 댓글을 보니까 좀 물품도 걸러내기엔 좋다 감동이 사온거는 안사면 된다 한편 흑우형이 됐어요 아 맞아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감동이 컨텐츠잖아 좀 재미난거 갖고옵시다 재미난거 가보고 재미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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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 포르쉐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더 재미나고 더 신박하고 심지어 퍼포먼스까지 좋은 제품으로 다음편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새채용품은 한국계 최고다 아니야 내가 못찾은걸수도 있어요 리뷰수가 2000개라며 근데 왜 이쪽이지? 거기에 다 욕만 달려있었던거 아니에요? 다 좋다 그랬던거 아니야 진짜? 주작 얼룩품도 한두개만 보고 좋다네 사온거 아니야? 이 정도가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꺼 쓰면 진짜 난리나는거지 암튼 뭔가 아쉬워요 영상이 뭔가 찝찝하고 종교를 못하겠어 처음엔 진짜 잘 나왔었는데 밤드랑 슬립컴은 진짜 좋았다니까요 아니면 막 그런것도 괜찮을거 같아 한국에 원래 있는 수입브랜드도 있잖아 아담스나 이지카케어나 이지카케어나 아 그래 그런데서 수입이 안된 제품을 써먹고 괜찮네 우리 그 아담스거 고채약스 있잖아 아 맞아 맞아 실내용 고채약스 이런것도 좋은거 많구만 맞아 맞아 그거는 내가 써도돼요? 네? 그럼 오토호씨에서 받아온거구나 신지에서 그런걸 써보려고 오케이 알겠어요 다음에 제가 제가 직접 좋은 아이템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새채용품은 한국계 최고다 최고다 뭘 자꾸 찍고 있어 그냥 뜯어 상세페이지도 대한민국계 최고다 최고다 나 또 속온거네 아유